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칼림바 어플을 이용해서 튜닝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클릭하세요 우선 어플을 깔아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클릭하시고 창에는 스마트 칼림바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화면 여기 파란색 일자처럼 칼림바 모양이 있는 앱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져 있기 때문에 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그럼 칼림바를 치면 이렇게 인식이 되요 초록색도 나오고 초록색이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께서 튜닝을 할 때 이게 음이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일부러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칼림바하고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칼림바하고 똑같은 음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1이 C잖아요 C를 쳐보도록 할게요 튜하기를 놓고 C를 쳐보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시지만 보면은 뒤쪽으로 거의 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보다 D가 더 높이 돼 있는 거니까 높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C인데 D로 돼 있으니까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낮추는 건 위에서 아래를 쳐줄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운데 C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딘지 체크를 한 다음에 망치질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어느 정도 내렸다 생각하면 한 번 더 쳐볼게요 C가 맞나 안 맞나 아직까지 D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C보다 올라가 있거든요 잘 보시면 C보다 올라갔고 초록색 불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더 내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쳐볼게요 제가 얘가 약간 반응이 좀 느릴 때가 있어가지고 초록색이 들어와서 C에 딱 불이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음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기 됐을 때 그 다음 D 때예요 얘는 딱 맞아 있네요 그 다음 미리 쳐볼게요 이쪽 손으로 들고 쳐볼게요 미리 칠 때는 또 맞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맞춰가면서 음이 C인데 D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내려줘야 해요 음이 높다고 판단해서 내려주고 낮은 음은 올려주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잡으면서 올려주면 됩니다 튜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힘드시면 자녀분한테 이 어플을 깔아달라 하셔서 음이 C보다 더 높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지금 제 말소리로 인지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플을 까신 다음에 음이 더 높으시다면 망치로 내려서 하시고 중요한 건 다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은 C, D, E, F, G, A, B, C까지만 하시면 돼요 우선은 8개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1까지만 하시면 우리가 지금 연주할 수 있는 곡은 다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튜닝하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